신용 선수를 필두로 그 지역으로의 패스 연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경민이 가운데로 조규석의 조규석 왼발 슛! 골! 워이샷 1킹! 김천성부의 선제골입니다. 먼저 합성하는 김천성부 스코어 1대0입니다. 야 경기 시간 지금까지는 사실 골 소유하는 시간 자체는 성남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전환, 공수 전환이 됐을 때 모두가 정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간격이 완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주장이 된 이영재가 왼발로 끼워줍니다. 골입니다. 바로 동참! 성남의 동참을 만듭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성남의 리드를 홈에서 허락하지 않는 김천입니다. 그리고 이영재의 왼발 조규석이 뿌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네, 변수가 많겠죠? 자 올려줍니다! 헤더! 오! 막았어! 슛! 골! 들어갑니다 서준수! 자 지금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두 번째 득점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이야... 지금은 한 차례 막았기 때문에 막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서준수가 득점을 만듭니다. 자 이 코스가... 명준재가 앞쪽으로 보내주는데요. 김지현 살며시 밀어줍니다. 자 불지열! 다시 볼 살아있어요. 조규석! 조규석! 자 권창훈 조규석! 조규석! 박스 한쪽! 다시 한 번 쇼! 슛! 들어갑니다! 명준재의 멀티골이 되네요. 멀티골! 명준재! 자 이제 스코어보드는 4대 1이 됩니다. 명준재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오기 전까지 사실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형재 선수도 그렇고 조규석 선수에게 좀 몰아주... 1분입니다. 전반전 출발 시간 1분. 아 여기서 뺏겼어요. 다시 한 번 김천이... 이거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조규석 들어갑니다. 결국은... 골! 조규석 대단합니다. 최근 3경기 연속 골입니다. 그래서 조규석 선수가 전반 끝나기 전 추가 시간 전까지는 끝까지 잘 방어를 했는데 결국은 한 번 놓쳤어요. 네. 고맙습니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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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시즌 다섯 번째 골입니다. 1대5 나타나는 김천상우입니다. 이 슈팅은 너무 깔끔한데요. 그대로 반대쪽에 팔을 보고 때렸는데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규섬 선수의 꿀감각 너무 좋습니다. 왔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할지 미리 생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볼을 끌어내고요. 질러줬습니다. 권창훈이에요. 조안에서 샷! 골골! 멀틱골 조규섬! 이번에는 권창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김천상우입니다. 아 정말 완벽한 골입니다. 조규섬의 득점 행진, 이영재 권창훈의 도움을 받고 오늘은 멀틱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선수의 아주 좋은 기회나 바로 받았고요. 조규섬에게! 조규섬! 지금 마무리 가야죠. 조규섬! 골! 조규섬! 화이팅을 기록하면서 득점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매치를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규섬 선수가 현대전 번째 골이고요. 아직까지 만약에 제주의 주민 경주가 골이 없다면 두 선수의 득점은 자판입니다. 조규섬 16개국 골치! 거기에 센터백을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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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섬! 끌어간다! 조규섬! 득점은 경쟁에 불을 짚습니다. 제주의 제루서가 있다면 전국에 두고 바로 우죠. 공감 완벽하게 지금도 끌어버렸고요. 와... 조규섬이죠. 그렇죠. 이러면 15볼입니다. 조규섬. 하시가 아니었고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조규섬이 이어왔았습니다. 조규섬! 조규섬! 한 번 접고 조규섬! 오른발! 고기판에 슛! 골! 골! 아우 멀티골! 3대0 앞서갑니다. 전북현대모토스! 와... 전북현대가 정말 좋은 공격 작업을 보여줬는데요. 조규섬 선수까지 이어진 패스도 좋았고요. 조규섬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슈팅까지 만들었다는 것도 완벽했거든요. 여기에 오수문 선수가 정말 어렵게 막아냈는데 이 공을 놓치지 않고 바로우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오현주 선수에게 많이 기댈 수 밖에 없는 수원입니다. 자 다시 조규섬이 내려와서 볼을 잡고 올라갑니다. 맨전에 아수르 패스 밀었습니다. 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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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역전! 전북! 전북의 역전 2대1! 승부를 뒤집는 전북입니다. 그 최고는 바로우 세 경기에 연속 골입니다. 이시영. 오! 조규섬에게 넘겨졌습니다. 조규섬! 조규섬 마음별이 직접 오른발 슛! 첫레드로 막아냈습니다. 자 조규섬 선수가 전북 복귀를 해서 복귀골을 터트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최필수 선수가 막아냅니다. 아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넘어왔고 침옥합니다. 열었죠. 조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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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필수의 골기호!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조규섬 선수 왼발에 한번 걸렸었는데 최필수 선수가 또 1패였거든요. 패한 두 경기를 빼면 무실정 경기를 펼쳤어요. 그 중심에는 정태욱 선수가 있었는데 패스! 조규섬! 오른쪽으로 잘 뿌려졌습니다. 김보경이 뛰어들어갑니다. 김보경! 태클런 일단 볼처리! 골라인업! 지금 패스는 필드 라인에 페냐 선수와 홍종호 선수. 역습 찬스죠? 네, 가운데에 끌고 들어갑니다. 조규섬! 밀러주고! 좋은 기회! 한교시팀! 뒷벽을 때렸습니다. 지금은 패스까지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마무리에서 아쉽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네요. 예!